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 맞춰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은 그 가정에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모습이 어떻게 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하는 목회자들이요 설교하는 목회자들과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듣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설교 전부터 졸게 되면 주무시게 되면은요 그건 설교자 책임이 아니다 근데 설교한 이후에 설교가 시작했는데 5분 지나고 10분 지났는데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면은 그건 설교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설교 중에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또 설교 중에도 밤새 드라마를 보셔가지고 드라마를 생각하다가 그냥 주무시는 분도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설교를 듣는 내 마음의 밭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자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서 시리즈 여섯 번째인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들음과 행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들음과 행함인데 행함 안에는 순종으로 바꿔도 되고요 섬김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주제로 전하는데요 19절부터 먼저 25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 27절 말씀으로 어느 정도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치 야고보가 이제 모든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를 편지의 글로 전하잖아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이지만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대표하는 어찌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감리교로 말하면은 비숍입니다 감독입니다 이 야고보는 그와 같은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그 전한 말씀을 가지고 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교회에다가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설교를 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너희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의 유형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첫 번째 나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겠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듣기는 속히하고 듣기는 잘 들어야 되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해야 되는데 더디해야 되는데 반대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은 대충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은 많이 말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아 그 당시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만을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듣기는 속히해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마지막 뒷부분에 뭐가 있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성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화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듣고 그거를 비판하기 전에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내 자랑을 떠버리기 전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성내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먼저 온유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말씀을 듣고 비판하고 말씀을 듣고 성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이 성도들이 살아간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겠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는다 고백할 때 사자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 흩어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형제들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니 야고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듣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인가 내일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해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속내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 아닙니까 코로나가 창벌해요 또 심지어 형제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설균을 들어보니까 설균은 뭐라 그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네 우리의 환경을 전혀 모르고 있네 한번 목사님도 우리와 같이 한번 코로나에 걸려보세요 어떤가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듣기는 대충 듣고 말하기는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당신도 비즈니스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면 절대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상황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정동화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저히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구부는요 26절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뭐라 그래야? 혀의 제갈을 물려 너희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도 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 일주일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당신의 경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그 경건함은 뭐예요? 자기의 혀의 제갈을 물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혀를 깨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싶으면 혀를 깨무는 거예요 혀를 깨물다 보니까 혀가 너덜너덜 해지더래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목회자가 말씀을 잘 못 전하면 그것도 설교냐고 아니 일주일 동안 뭐 했냐고 그 다음에 잘 준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은 잘하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적어도 일주일에 제가 일곱 편 설교를 준비하고 전합니다 적어도요 새벽기도 5일 치를 하죠 15분 설교 합니다 15분 설교를 하는데도요 적어도요 앤리스트 3시간입니다 3시간 반, 4시간 걸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하죠 때로는 말씀을 암송하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죠 또 필요한 독서를 해나가는 겁니다 적어도 한 20시간, 30시간 주일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금요기도 설교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방이 있으면 신방 설교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옆구리 그냥 목회자는 설교자는 옆구리 쭉 꾹 누르면 그냥 설교가 줄줄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냥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설교했던 거 10년 이상, 18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그걸 가지고 하나 선택해가지고 설교하면 되죠 여러분 저는 절대로 물론 선택했던 본문이라든지 예화 같은 거 또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과거에 했던 설교 절대로 그것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설교하면 은혜가 없다는 걸 알아요 기도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설교는 정말 말씀 준비는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배 드릴 때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에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요 단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유튜브 틀면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조회수가 많이, 입만, 입만 이렇게 되는 그 조회수가 많은 목회자의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설교와 정말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 설교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해도 안 듣기로 작정하면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귀를 닫아버리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받으실 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요 22절 말씀 보시겠어요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요 얼마나 잘 듣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잘 들어요 은혜 받아요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은혜 받아요 목사가 불쌍해서 그냥 감동 받아주는 척 감동 받은 척 은혜 받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전도합시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결심을 해서 내가 오늘 반드시 1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내가 읽을 거야 읽을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결심만 하는 거예요 결심, 결심, 결심 그러니까 결심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1년 동안 결심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요 오늘 말씀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사업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의 현장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말씀하 안녕, 은혜야 안녕, 감동하 안녕, 안녕 이제 나 세상으로 가니까 나 절대 따라오면 안 돼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날 때는 은혜야 안녕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리고 열심히 사회에서 살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어떻게 물으시는지 아세요? 너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일주일에 몇 편씩 저는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물어보실 거예요 너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너가 얼마나 순종했느냐 너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섬겼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어보실 겁니다 너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너가 들은 말씀 중에 너가 순종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결심하는 것 자체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두 주먹 불 끈지고 어금니 꽉 물고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속해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붙들고요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내가 삶으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나누게 되면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는 내가 이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지켜주시더라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 대예배 속해 예배 작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대예배 어찌 보면 소예배 이 작은 예배 속해 예배가 함께 살아나 함께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들은 대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냐면 23절부터 보실까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면 뭐가 묻었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뭐가 묻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걸 지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닦아주는 그 섬김까지 닦아주는 그 순종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그냥 어떻게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결심하지만은 곧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순종하는 자여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판단하고 비판해도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며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블레싱을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행하는 일에 블레싱을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에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네 그때는 약속을 말씀을 버려도 되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왜 붙들고 있는 겁니까? 말씀은 약속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을 너희들 삶 속에서 순종으로 섬김으로 테스트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보았는데 말씀대로 되지 않아요 약속대로 되지 않아요 이건 말씀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말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왜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 돼요 천년, 이천년, 삼천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영원해요 떨어지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정방 그런가 하여 삶 속에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블레싱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올까요? 예,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건 다윗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밑에 좀 나올 텐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요 말씀에 대해서 너그러워요 말씀에 대해 너그러운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간절한 말씀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야고보서 말씀으로 바꾼다면 온전한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온전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베레아교의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어요 온유함으로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이 맞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라? 상고해보라 여기 상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요 이 말씀의 원어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해보아라 그 진위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 행하는 일에 뭐를 주신다? 블레싱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이것마저 저거는 틀려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떻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가? 자위의 날선 거미인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나가서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리치니까는요 정말 약속대로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더라 이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 영혼이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뻔히 손해인 줄 알면서도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손해를 알면서도 가보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체험해라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그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27절 말씀이에요 27절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7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잘 읽어보세요 그 경건의 순종은요 고아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보게 한다 고아와 과부제를 환란 중에 내가 섬긴다 그것을 순조, 섬김에 순종이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들었어요?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섬김에 순종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정말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의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단이든지요 나름대로 운영위원회가 있든지요 장로교회로 말하면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재직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로 말하면 기획위원회가 있고 또 임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요 뭐가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말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섬기는 일은 없어요 사역은 하지 않아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단이든지요 상관이 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섬기고 순종하느라 말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느라 말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우리는 순종하고 섬기고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하나같이 성령 충만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블레싱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대로 그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일하는 사람은요 일하느라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 그것은 경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서 성경이 여기저기를 알아서 내가 그것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이 경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하는 시간 이미 고아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죠 과부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정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가족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쉐어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쉐어링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다고 요셉의 창고 설교를 들은 다음에 요셉의 창고 헌금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다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녀들까지 다 참여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헌금 하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다네요 제가 한 것은 없어요 이거 정말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마치 짠 것처럼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요셉의 창고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섬김의 법 순종의 복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야구부서 말씀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요셉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그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샘 곁에 있는 가지 그 가지가 자라서 담 안에서 그냥 내가 따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도다 지나가는 낙은의 고아와 과부들이여 그것을 먹고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구배 요셉의 섬김의 축복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25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나눴던 것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너를 도우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순종하면서 섬길 때에 내가 섬기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복이 있어요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오 전능자로 말미암느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 다음에 어떤 복이 두 번째 복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복과 거기요 그 아래라고 하는 것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샘의 복이에요 이 샘의 복이 뭐예요? 결국 젖 먹이는 복이에요 태어난 아이들을 젖 먹일 수 있는 복이에요 태의 복은 뭐죠? 장차 태어날 후손들이 받을 그런 복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복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건가요? 섬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강구하노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어 그리고 강건하게 해주시겠다는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령과 신령한 복과 또는 땅의 기름진 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섬기는 요셉에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가지를 그 넘겨요 그리고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자의 작은 것이라도 요셉의 창고에 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마음으로 드려요 몸으로 드려요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젖 먹이는 복과 퇴위의 복을 주시겠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블레싱은요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섬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너가 보리라 여러분 이 체험이 가장 귀한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섬김의 특징이 있는데요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장세기 49장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요셉의 머리로 돌아와요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다 이 정수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섬겼던 사람이 그래서 또 섬겼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섬겼더니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섬김은 그래서 돌아옵니다 섬김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요 요셉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그 억울함은 우리도 들어서 알잖아요 체험을 하지 못해도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정부 고위직이에요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3일 만에 복직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은 예언자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은혜를 요셉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요셉이 당신이 나가면 반드시 복직이 될 텐데 3일 후에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나가더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섬겼는데 그 섬김의 복은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 그런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에 이 퍼뜩 술 맡은 관원장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때 내 꿈을 해석해 주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얘기하니까 바로왕이 당장 요셉을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와서 바로왕이 꿈을 꿨던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멋지게 해석을 해 줍니다 그리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섬김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즉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2년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2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섬김의 복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섬겼어요 그런데 즉시 돌아오면 좋은데 즉시 응답받지 못 받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즉시 응답받는 사람들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더디는 것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요 어느 때 주시는 거예요?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요셉이 은혜를 베푸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잃어버렸어요 잊지 않고 요셉을 구원해 줬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고 한다면요 바로왕은 아직 꿈을 꾸기 전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요셉은 또 이방인이었어요 다시 다른 어떤 집에 가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떠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언제 나오는 것이 언제 나오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나와야 돼요? 인 히스 타입 하나님의 때에 그 응답이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언제 돼요? 요셉의 바로왕의 꿈을 꿨을 때와 또 요셉의 해석 능력 이것이 만났을 때에 그때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찾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응답이 바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바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가난한 땅에 들어갔으면요 그 무시무시한 가난의 족속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다 떼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후손들이 어디 있어요? 다 죽는 것이죠 그러나 40년 동안 돌리신다 하나님 거기에 후손들이 생겨나고 여호수와 같은 강력한 리더가 생겨나는 것이고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정착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내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내가 섬겼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어느 때에 내 손에 뭔가 쥐어졌어요 뭔가 큰 것으로 나에게 뭔가 필요했는데 갑자기 뭐가 생긴 것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는 잃어버렸지만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가장 좋은 때 인히스탄 그때의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없어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약속의 말씀대로 요셉이 섬겼을 때 요셉의 머리로 요셉의 정수리로 되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성경에 보면 해석이 어려운 내용들의 구절들이 좀 있거든요 원래는 이 구절이 해석이 어려운 구절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떡을 물 위에 던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런데 남은 떡이 있어요 남은 음식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상해요 썩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걸 물 위에다가 던진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떡을 바라보고 힘든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먹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물 위에 둥둥 떠다닐 때에 힘든 사람이 어려웠던 사람이 그 떡을 먹고 힘을 내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떡이 또 남아요 그것을 또 그냥 두지 않고 물 위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강물 위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고아와 같은 사람 과부와 같은 사람이 그 떡을 먹고 또 정신 차리고 힘을 내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떡이 남아요 그것을 또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처음에 떡을 던졌던 사람 이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이 사람에게도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오죠 계절로 따지면 추운 겨울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강을 쳐다보아라 거기에 무엇이 있냐? 떡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떡이 뭐야? 돌고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시는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어낼 후에 찾으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옛날에 돈을 쌓아두다가 집안에 쌓아두었다가 전쟁이 나면요 적이 들어와서 그 돈을 다 훔쳐가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나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가난뱅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절 말씀입니다 1절 이후에 2절에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너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돈을 일곱 사람 여덟 사람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살리는데 사용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후에 너에게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느냐 재앙이 일어날 때 그 너가 도와줬던 맡겼던 너가 주었던 그 일곱 사람 여덟 사람이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섬김은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섬김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섬김은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그러니까 요셉의 창고가 되든지요 이게 주일 헌금이 되든지 어떤 것이 되든지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예물이 다른 곳에 갑니까 아니죠 기본적인 일을 쓰고 다 구제와 선교와 또는 전도와 영혼구원과 이것을 사용하는데 내가 어느 날 힘든 날 어려운 날에 내가 열심히 참여한 것을 주님께서 보시다가 돌고 돌고 돌아서 몇 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 히스 타임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성부님이 한국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는데 제가 한 번 수요예배 때 한 번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어려운 분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분이 자기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한 끼 금식분에 해당되는 돈을 저금을 한 겁니다 모아두은 거예요 모아두었다가요 이제 금식기간이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순절 같은데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한 끼를 한 끼를 다 모아두어요 그래서 이웃 가운데 정말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아사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와주면 정말 인 히스 타임이에요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이민을 온 거예요 하나다로 이민을 와서 또 같이 하는 겁니다 마치 떡이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 먹고 누리듯이 또 금식하면서 그것을 모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돈 뭐 15불 10불 그걸 모아요 금식의 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돕는 겁니다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또 저에게 가져와서 목사님 제가 직접 돕는 것보다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전해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받아 받는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정확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모두 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는 것이에요 열이면 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섬김 후에 무슨 보상이 있었을까 그 준 것에 그 섬긴 것에 10배 20배 그 복이 보상이 돌아왔을까 그러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을 것인가 여러분 섬김 중에 가장 큰 섬김은 뭔지 아세요 섬김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큰 보상은 내가 어려웠을 때에도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뿌듯함과 자신감 이것이 가장 큰 보상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있을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이렇게 금식으로 내가 섬길 수 있었는데 내가 앞으로 평생에 어떤 일을 만났든지요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담대함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섬김에 가장 돌아오는 큰 복은 뭐냐면 섬겼다라고 하는 그 섬김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의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요 섬기고 섬길 때 받으려고 내가 보상 받으려고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섬김 자체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섬김이 가장 큰 축복이고요 섬길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섬김의 가장 큰 복이 내가 섬기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섬기는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하늘의 복과 국당의 복과 또한 전목이름 복과 태중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섬김은 그 섬김 자체가 가장 큰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해 주셔서 신앙의 당대함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섬김과 순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대중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섬김의 복 돌아오는 가장 큰 복은 섬김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든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신앙의 담대함 여러분 정말 떳떳함 이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신앙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volta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